이 두 여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여인들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출연하는 곳은 출애읍기 1장입니다 출애읍기 1장이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아세요? 족장시대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태동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출애읍기 1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이집트에 살기 위해 이민을 갑니다 지금은 이집트의 치안이 불안해서 여행 가는 것도 자제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집트 총리가 다행히 요셉이어서 이민 가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 가족의 숫자가 합해서 70명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70이라는 숫자는요 실제 숫자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굳이 이 숫자를 언급한 것은 숫자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7과 10이라는 각각의 완벽한 숫자가 합쳐진 70이라는 또 하나의 완벽한 숫자는 앞으로 이 숫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상세기 11장에 기록된 노아의 세 아들들 즉 샘함 야벨에게서 번져나간 국가들과 민족들의 숫자가 70입니다 이토록 오기용의 저자는 70이라는 숫자를 무엇인가에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핵심 숫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추레육기 1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추레육기 1장에 보시면요 6절하고 7절 사이에 대단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6절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하면서 한 국가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족장의 가족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그 국면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은 표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들과 동일합니다 즉 추레육기 1장은요 야곱가족이 이집트로 이민해 간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또 그들은 이미 다 죽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복주시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번성하도록 족장들과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레육기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을 새로운 왕조의 시작으로 보면서 이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초점은 오히려 이 왕이 요셉을 모른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바로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요셉의 영향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샌땅에서 잘 지내왔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이 진행되겠죠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새로운 애굽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주시어 창대케 하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위협으로 보입니다 함께 공생하기보다는 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고 왕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탄압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있는 통치 전략을 공포정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실세였던 자신의 고모부까지도 가차없이 처형함으로 누구도 감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의 바로왕은 과거 요셉 시대의 역사를 외면한 채 이스라엘 박성들을 향해 바로 이러한 공포정치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칼빈이란 학자는 이러한 주장을 펴는 애굽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불리하여 따로 살았고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애굽왕은 가상적인 경우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최악으로 가정해서 접근합니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해요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라고 가정해서 이것을 탄압의 기회를 잡아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악인의 사례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애굽왕은 악의 대명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의 잔인한 가족계획의 3단계 탄압 정책이 펼쳐집니다 continua 제목 아시지만 자기innen 철에 대해서도 intim인 splits 아멘